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디아서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여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와의 말씀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애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허먹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미로다. 여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애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애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애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구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혼이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폐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왁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곱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스를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밭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내곱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왁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오바디아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바디아서는 구약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입니다. 딱 한 장이지만 여느 선지서와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디아서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이 바로 에돔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즉 조상이 야곱이었던 남유다와 형제의 민족인 것입니다. 오바디아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 자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민족이었던 에돔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에돔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성도님들 에돔의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교만입니다. 에돔은 특별히 지리적으로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에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당시 바위 협곡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군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왕의 대로라는 큰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 바로 에돔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났습니다. 이곳에서 에돔은 나라 간 교류와 무역을 활발히 했고 이로 인해 주변 나라들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력한 동맹을 맺은 강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에돔이 높은 곳에서 살며 부여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까 3절을 읽어드렸듯이 누가 능이 감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외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 능이 나를 이라고 교만하게 굴었던 에돔에게 하나님 마치 응수하시듯이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돔이 의지했던 재물과 동맹국까지 심판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애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의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미로다.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에돔을 끌어내리실 것이고 에돔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돔이라는 거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돔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우리의 자신을 말씀 앞에 면밀히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도 혹시 말씀 앞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게 많고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지만 에돔처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한 상태 혹은 그 정도까지 교만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씀 준비하는 초반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에돔급 정도로 교만한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 자신을 쉽게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깊이 묵상하고 말씀 전할 준비를 계속 해가면서 제 생각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에돔과 닮아 있는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의 구체적인 마음이 교만해진 에돔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4절 사이에 마음의 교만한 에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1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돔은 유다를 침략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의 보물과 영토를 나눠 가질 때 제비를 같이 뽑아서 그들과 한패가 되었었습니다. 13절에는 유다 백성들이 잃어버린 재물을 훔쳤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연합군에 의해서 피해 다녔던 그리고 도망 다녔던 남유다에게 다시 그들을 거리에서 잡아 연합군에 넘겨주는 일까지 에돔이 했습니다. 유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극한에 처했을 이 오바디아서의 상황에서 오히려 형제 민족인 에돔이 유다를 가장 괴롭게 하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의 교만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단어로 정의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관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13절 내 백성이 환란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만의 문제는 항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돔을 교만하시다고 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에돔 자체가 어떠한 민족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안 하십니다. 오히려 에돔이 유다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 에돔이 형제의 민족이었던 남유다에게 어떠한 이웃이었는지를 보고 그들의 교만을 판단하시는 것이죠. 이웃을 방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교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방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고 보니 부끄럽게도 제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전의 교회에 7년간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전도사로부터 연차가 차니까 최고선임 전도사가 됐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20대 혈기에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했으니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었을지 짐작을 하시겠죠. 교만했던 제 모습 때문에 곁에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그러한 모습으로 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제 사역의 성취와 만족을 위해 그분들을 이용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정작 그분들의 내면과 환경,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철저히 외면하기만 했습니다. 도리어 깊숙이 관여했다가는 저까지 곤란해질까봐 피한 적도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유다 앞에 애돔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과거에 어린 나이에 철이 없었지 하면서 대강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 준비하는 내내 강한 찔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방식이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교만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비춰주신 것이죠. 말씀 전하기 전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 때문에 유독 힘들어했을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 그분께 직접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교만하게 굴었고 무책임했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도님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또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회객해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제 삶을 통해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교만을 다루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생 풀지 못하고 풀 생각도 없었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교만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표가 나는 것입니다. 유다 앞에 애돔처럼 나에게 함몰되어서 나도 모르게 이웃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기라고 보내주신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애돔의 행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세번역으로는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디아서 내내 애돔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15절에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바디아서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애돔처럼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히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애돔은 철저히 망하고 애돔의 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디아서 마지막에 애돔은 결국 망하고 지금 흩어져서 고생 중인 남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17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오 야곱족 속은 자기 기업을 누일 것이며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애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애돔을 심판하시고 친히 세우시는 나라를 오늘 오바디아서 마지막절에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시온산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시온산이 애돔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십니다. 17절까지 애돔의 행태를 자세하게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18절부터 21절까지의 시온산은 굳이 언급이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남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돔과 똑같은 이유로 망했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많았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노인과 약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것이 바로 남유다인 것입니다. 이 남유다 앞에 똑같은 이유로 심판당할 것을 애돔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돔의 전철을 더 이상 밟지 않고 애돔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나라가 바로 시온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 새벽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 애돔에서 시온산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중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산 증인으로 실천해 주신 일이 예수동행 일기에 기록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거래처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실수로 커피 봉투 3천 장을 주문하시는 시기를 놓치셨다고 합니다. 직원분이 실수로 커피 봉투 3천 장 주문하는 시기를 놓쳤는데 문제는 이 정도 만들려면 보통 3, 4주가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급한대로 3, 400장이라도 열흘 만에 좀 만들어줄 수 없을까 선생님께 사정사정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로 회사에서 굉장히 거래처 직원분이 곤란해진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곤란해하시는 분의 형편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바쁘고 힘드신 와중이지만 밤새 고생해서 작업을 하셔서 300장이 아니라 원래 주문해야 했던 3천 장을 완성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늦어질까 봐 직접 거래처인 회사까지 제품을 배달해 드렸다고 합니다. 담당자분이 몇 번이고 고맙다고 머리 숙여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분의 예수동행 일기를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커피 회사 담당자가 카톡으로 커피 봉투뿐만 아니라 본인 회사의 다섯 가지 티백차 봉투를 모두 우리 회사에게 제작 의뢰하고 싶다고 견적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를 최선을 다해 막아주고 이웃과의 신뢰를 쌓으니 생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일기를 묵상하는데 시온산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웃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야 하는지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애돔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애돔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시온산 백성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웃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웃을 향해 섬김의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두 가지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었다면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애돔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게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높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얘기했던 자들과 같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모든 가능성이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겸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한순간도 하나님 이 교만을 가벼이 다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영역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의 21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애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시온산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방관했던 이웃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오늘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애돔이 아니라 시온산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향기를 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처소에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형제 민족들에게 하나님 시온산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관하여 돌아보지 않은 이웃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장하는